독서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반복 독서를 막는 것은 아이가 스스로 천재가 되겠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것과 똑같아요. 돌돌아,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게 좋대. 오늘부터 같은 책을 세 번씩 읽도록 하자. 독서 편식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만 있네요. 속독은요. 독서가 아니에요. 책을 아무리 읽어도 언어 능력으로 하자. 슬로 리딩이라고 하면 글자를 천천히 읽는 건가요? 쉬운 책, 읽을 수 있는 책, 재미있는 책을 읽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내 입맛에 맞는 내가 쉬운 가벼운 책만 읽어서 언제 레벨이 올라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독서의 효과를 보시려면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내가 읽을 수 있는 책 한 권 제대로 읽잖아요. 그러면 그 윗단계 책을 읽을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생겨요. 이건 읽기 독립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읽기 독립을 할 때 책을 계속 읽어주시다 보면 얘가 언제 도대체 혼자 책을 읽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이것도 오늘부터 네가 혼자 책을 읽어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될 경우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읽기 독립이 되냐면 읽기 독립이라는 건 고르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아이가 스스로 책을 한 열 권 이렇게 골라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로 읽어주지 못하잖아요. 갔다 오면 집안일도 해야 되고 밥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 아이가 고른 그 책이 너무 흥미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초등 2학년 한글을 안다고 했을 때 아이가 그 책을 떠듬떠듬 혼자서 읽기 시작해요. 못 기다려서. 그렇게 고른 책을 몇 줄 읽었는데 그 책이 내가 너무 좋아. 이러면 내 책 끝까지 읽게 됩니다. 읽기 독립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책 선택의 과정에서 레벨업도 똑같습니다. 레벨업도 책을 고르다 보면 이런 책들이 있어요. 두꺼운데 너무 관심이 가. 그런 책을 고르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면 그런 책을 골라와서 처음에 좀 읽었는데 재밌어. 이러면 끝까지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읽고 나면 이 아이는 레벨업이 돼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 5학년 아이가 청소년 소설 이런 거 재밌어서 고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번 딱 읽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책을 고를 수 있는 스펙트럼이 청소년 소설까지 확 넓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 두께의 책은 전혀 부담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부모님이 자꾸 골라주게 되면 이런 과정들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책을 고르게 하고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을 반복하시면 독서 레벨도 독서의 취향적인 성숙함도 이 과정에서 발생을 해요. 사실 이렇게만 하면 그냥 쭉 아이가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부모님들께서 잘못 개입해서 이 과정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에요. 우리 교육 현장에서 독서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이 오해대로 아이들을 이끌다 보니까 바꿔서 말씀드리면 도저히 읽을 수 없는 방식으로 독서 지도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점점 더 책을 못 읽게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복 독서입니다. 반복 독서의 경우는 초등 자녀보다는 영유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이죠. 똘똘아 읽고 싶은 책 뽑아와 하면 우리 친구들은 어제도 읽었고 그제도 읽었고 3일 전에도 읽었던 그 책을 뽑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심한 경우는 같은 책을 100번 200번 읽어달라고 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셔서 많은 교정들을 시도하세요. 읽은 책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아니면 책 등이 안 보이게 거꾸로 꽂아놓거나 이런 식으로 서가에 있는 모든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지도를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반복 독서는 독서 교육에서는 그냥 천재들의 독서법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이 반복 독서는 위인전 한번 봐보시면 지적으로 성취를 이룬 위인들은 다 반복 독서를 합니다. 세종대왕님의 독서 키워드는 백독백습이거든요. 100번 읽고 100번 벗겨 적는다. 엄청난 반복 독서죠. 이 반복 독서를 막는 것은 아이가 스스로 천재가 되겠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것과 똑같아요. 너 왜 천재가 되려고 그래? 그냥 평범하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반복해서 같은 책을 들고 올 때 절대 말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읽어주는 우리는 지겹죠.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강아지 똥을 100번 읽으면 기승전결의 논리 구조는 물론이고 문장 흐름까지 내면화돼 버려요. 이 위력의 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게 언제냐 하면 초등학교 들어가서 글쓰기 할 때요. 보통 초등학교 1학년들은 200자, 400자 이렇게 쓰게 시키거든요. 그런데 반복 독서 많이 한 친구들은 자기가 글을 써본 적도 없는데 앉은 자리에서 2천자 써버려요. 자기도 놀라요, 자기 쓰고. 선생님도 놀라고 부모님도 놀라요. 이게 왜 이래? 그런데 그 글을 읽어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문단 개념도 없는 친구가 문단을 딱딱딱 나눠서 물 흐르듯이 써요. 심지어 글이 재밌기까지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반복 독서를 통해서 내면화된 논리 전개 방식. 이게 자기 글을 쓸 때도 작동이 돼서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또 강제로 시키셔도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명유아 때는 반복 독서 하겠다는 걸 그렇게 말리시다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똘똘아,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게 좋대. 오늘부터 같은 책을 세 번씩 읽도록 하자. 이렇게 지도하게 되시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발생합니다. 아이가 더 이상 독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요. 반복 독서는 타인의 의지로 시킬 수 없어요. 다만 아이가 정말 재밌는 책, 정말 좋아하는 책을 만나면 스스로 하게 되거든요. 그때 말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키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가 하려고 할 때 말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독서 편식이라는 말 참 많이 쓰죠. 이것도 영유아 때 많이 쓰시고 초등학생들도 많이 쓰는데 독서 편식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입니다. 편식은 음식에 쓰는 말이에요. 음식은 편식을 하면 안 되죠. 독서는 음식이 아니고요. 문화입니다. 부모님들도 문화생활 하실 때 균형 잡히게 골고루 안 하시잖아요. 일주일을 딱 계획표 잡아서 하루는 미술관 가고 그 다음 날은 피트니스 하고 그 다음 날은 음악회 가고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시잖아요. 원래 문화라는 건 향유자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독서도 똑같아요.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독서 편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편식쟁입니다. 물론 전체로 놓고 보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왜 아니냐 하면 어떤 아이가 공룡에 꽂혔어요. 영유아 때 읽어달라는 책을 맨날 공룡책만 읽어달라고 그러고 초등 1학년 2학년 때까지 계속 공룡책만 읽어달라고 그래요. 그럼 이 아이가 늙고 죽을 때까지 공룡책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성장을 하면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룡책 읽다가 지질 시대에 꽂혀요. 지질학에 관련된 책을 읽게 되거나 공룡이 나오는 동화책을 읽다가 갑자기 이야기 책이 재미에 빠져서 이야기 책을 읽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뀝니다. 독서 편식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요. 독서 취향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사실은 취향이 없는 게 문제예요. 오히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독서 편식을 하지 않고 균형 잡힌 독서를 해요. 월요일에는 동시를 읽어요. 화요일에는 동화책을 읽어요. 수요일에는 한국사 책을 읽고 목요일에는 어제 한국사 책을 읽었으니 오늘은 과학책을 읽어야지. 이런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뒷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해보자고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왜 무서울 수밖에 없냐 하면 사람이 이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키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가 생기면요. 그 분야로 더 밀어버리셔야 돼요. 너 공룡 좋아해? 오케이. 공룡 영화 보고요. 공룡 다큐멘터리 보고 공룡 박물관 광고 공룡 책 주고 오히려 확 밀어버리는 게 독서 편식 아니죠. 한 분야에 몰입하는 기간을 줄여줍니다. 충분히 파괴해 주셔야 돼요. 대신에 이 한 분야를 파는 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그 분야의 엄청난 상식과 책을 읽을 수 있는 엄청난 문외력과 이런 걸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문외력과 상식을 갖고 다른 책을 읽게 되고 학교 교과서를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균형 잡힌 독서를 하겠다는 시키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다독 책을 많이 읽는 거 다독은 당연히 좋은데 이 책을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시간이요. 이 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뭐의 지배를 받냐면 언어 능력의 지배를 받아요. 언어 능력이 낮으면요. 책을 펼치고 읽을 때 집중력 지속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지칩니다. 언어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수준 높은 책을 읽을 수 있고 집중력 지속 시간도 더 길어지는 거죠. 다독이 좋다고 해서 오늘부터 하루에 3시간씩 책 읽자. 이렇게 시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아이의 언어 능력이 아직은 내 또래 자기 학년에 맞는 책을 읽었을 때 집중력을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정도 되는 친구예요. 이 친구한테 3시간 책을 읽히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30분은 실제로 읽을 수 있어요. 2시간 30분은 어떻게 되냐면 책은 들고는 있으나 읽지는 않는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책을 2시간 30분 동안 매일 앉아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책으로 하는 고문이 되는 겁니다. 이 고통이 계속 반복되면 점점점 더 책을 싫어하게 되고요. 책을 싫어하게 되면 안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독은 많이 읽히겠다고 생각하시면 가다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셔서 오히려 그 한계치가 오기 전에 끝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러면 맨날 첫날 30분만 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흥미가 가는 책을 30분 읽어요. 매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언어 능력이 올라옵니다. 언어 능력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30분 읽던 애가 한 시간 읽을 수 있게 돼요. 한 시간 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언어 능력이 다시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책을 훨씬 더 길게 훨씬 더 집중해서 오래 읽을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게 다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속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속독은요. 독서가 아니에요. 물론 저도 속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속독을 하냐 하면 전자제품 사용설명서 읽을 때 눈으로 쭉 훑다가 내가 필요한 부분 찾았을 있죠. 이런 게 속독입니다. 그리고 책 고를 때 읽을 책 고를 때 앞보고 뒤보고 앞부분 쭉 훑어볼 때 속독하죠. 속독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책을 읽을 때 속독은 책을 읽는 행위라기보다는 책을 구경하는 행위에 가까워요. 책을 아무리 읽어도 언어 능력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100권을 읽어도 정말 놀랍도록 꿈쩍하지 않아요. 작가님 수능은 지문을 빨리 읽어야 문제를 풀 수 있던데 속독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 그 얘기도 제가 바로 드릴게요. 그런데 보통 속독을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근거로 드는 게 수능 국어 영역이에요. 지문이 워낙 길고 정해진 시간 안에 다 풀려면 이걸 빨리 읽어야 되니까 평소에 속독 훈련을 해서 이걸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속독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수능 시험 문제를 푸는 건 독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아이가 수능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초등 단계에서부터 속독 훈련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언어 능력은 안 올라오고요. 그 상태로 쭉 가서 수능 시험을 치게 되면 문제는 시간 안에 풀어요. 그런데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독서는 그냥 정독으로 하는 거예요. 정독으로 하는 건데 이 수능 시험은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이 시험에 적응하는 훈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 우리 수능 문제지 사실 아이들이 시간 재놓고 풀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속독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정독을 해서 언어 능력을 끌어올려 놓은 아이가 그 공부를 할 때 이걸 시간 안에 푸는 훈련에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다시 정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제도로 된 공부를 할 수 있고 수능 시험도 결과적으로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능 때문에 속독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슬로우 리딩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슬로우 리딩이라고 하면 속독하고 반대죠. 슬로우 리딩이라고 하면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받는데 글자를 천천히 읽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슬로우 리딩은 사실 글자를 천천히 읽는 게 아니고요. 책을 읽다가 멈춰서는 순간이 많은 독서법입니다.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다 보면 진짜 좋은 책 만나면 그런 생각들을 하신 적 없으세요? 드라마로 예를 들면 드라마가 내가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는 플레이 타임이 줄어드는 게 너무 슬프잖아요. 책도 똑같아요. 책을 읽다 보면 너무 좋고 재밌는 책을 만나면 내가 읽은 부분이 점점 늘고 읽어야 할 부분이 주는 게 막 슬프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꾸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멈추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가의 상상력이 나를 압도할 때 이때는 무슨 생각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와! 하면서 괜히 더 읽기 싫은 거예요. 거기서 거기서 멈추고 싶은 거죠. 그 느낌을 그냥 오늘은 내가 여기서 더 읽고 싶지 않아 이것도 슬로우 리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슬로우 리딩이에요. 강아지 똥을 읽다가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강아지 똥이지? 개똥일 수도 있고 소똥일 수도 있고 고양이똥일 수도 있는데 왜 하필 강아지 똥일까? 뜬금없는 의문이 들었을 때 멈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에 답을 도출해내는 거 내가 읽은 부분들을 이용해서 앞에 이래이래이래 했으니 이런 것 때문에 이랬던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 책을 읽다가 멈춰서 생각하거나 알아보거나 하는 모든 과정이 슬로우 리딩입니다. 그런데 이 슬로우 리딩은 본질적으로 어떤 독서법이냐 하면 왜 하게 되는 거냐면 책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다못해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고 알아내고 돌아와도 책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집니다. 등장인물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데 멈춰서서 내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꼭 답을 확실한 답을 도출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책을 이해하는 강도가 높아져요. 이 독서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생각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언어능력이 향상되는 이유가 뭐냐면 3시간짜리 책을 읽으면 3시간짜리 생각을 한 것하고 같기 때문이에요. 3시간 읽으면 3시간 동안 생각한 게 되잖아요. 책을 일단 멈춰서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까지 읽은 부분이 사고량이 되겠죠. 멈춰서 생각해보면 내가 멈춰서 한 생각이 이 사고량이 되는 겁니다. 사고량이 훨씬 더 길어지는 독서법이니까 당연히 언어능력 향상 효과도 커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단순히 언어능력 향상 효과만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이 길어졌다는 건 바꿔서 얘기하면 생각이 깊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인물의 행동을 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생각해본다는 건 생각이 깊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 깊어진다를 교육학적으로 얘기하면 수학능력이 향상됐다. 언어능력이 향상됐다. 문해력이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독서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독서에 대한 아주 일부분을 말씀드린다고요. 제가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공부, 우리 아이들의 학습 공부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주 일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이게 독서의 전부도 아니고 독서의 정말 재미도 아닙니다. 독서의 진짜 재미는 겉으로 드러나는 아주 하잘 것 없는 이 효용에 비해서 태평양처럼 넓고 깊습니다. 독서를 책 읽기를 읽고 즐기는 것만으로도 그 수많은 그 강력한 효용 즐거움, 기쁨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 이 정도라는 거죠. 지금 당장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수학 문제 하나 더 푸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아이에게 독서의 재미 독서가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는 일인지를 알려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 성인에 대해서도 자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테니까 그래서 오늘 가정에서 제 이야기 듣고 나서 아이들하고 같이 도서관을 가시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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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